한국관광공사 저와 함께 갯마을 차차차의 촬영지인 이곳 포항을 알리러 나왔습니다 이번에 특별하게 3D VR 화면을 통해서 이곳 포항을 담는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대해주세요 메이킹인가요?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에서 예능 PD 지성현 형을 맡은 배우 이상희라고 합니다 너무 좋은데 또 올까 볼까? 네 감미 할머님께서는 처음에 이곳을 촬영지로 빌려주시는 걸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여기저기저기저기서 먹었었는데 방금 했었거든요 이게 그날은 밥을 저 평상 말고 저 평상은 이동해서 여기서 먹었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네 여기서 이제 누워가지고 안 먹었었던 거예요 이곳은 홍만장의 아지트 언덕 위에 배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 위에 깻잎 반죽 너무 맛있어요 이게 바로 잡은 혈감을 사용해서 그런지 이곳을 잡아주셨죠 메이킹 꽃가루 안녕하세요 특별한 식탐이 그렇게 센 편이 아닌데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. 전 세계의 많은 분들이 이 콘텐츠를 통해서 포항을 눈에 예쁘게 담으셨으면 좋겠고요. 언젠가 이곳 포항에 꼭 눌러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